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금산인구의 감소 현상은 현재 대단히 심각합니다 2022년 4월 현재 금산인구의 감소 추이는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납니다 기다리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금산인구수와 세대가구수를 그린 글랍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인구는 체제수와 인구수인데요 현재 금산읍은 만 285세대에 남자는 1904명 여성은 11,345명 그래서 토탈 22,249명이 금산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구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은 것은 주부이고 그 다음이 진산면이 1856세대에 1,603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높은 곳이 금성면 금성면이 1,799세대에 남성 1,676명에 여성 1,561명에서 총 3,237명이 금산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면이 좀 많네요 복수면이 1,696세대에 토탈인구는 2,96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금산읍이 2만 2,24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초면이 5,970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세 번째에는 금성면이 3,237명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인구수로 세 번째 높은 곳은 복수면이 2,964명 그 다음 인구수로 봤을 때 남일면이 2,820명으로 많네요 그래서 금산 총 가구 세대는 2만 5,910세대가 되고요 인구는 5만 2,90명 이것은 2,020명으로 3월 인구 통계 기준이에요 이게 현대 상황이다 현대 상황 2,90명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음 금산군 인구 평균 연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인구 평균 연령은 전체적으로 52,7세이고요 남성이 50,8세 여성이 54,7세입니다 그리고 금산에서 가장 젊은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곳은 금산읍이죠 47세 남성이 45,4세고 여성이 48,6세 그래서 금산이 현재 평균 연령 47세로 가장 젊은 지역입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평균 연령이 젊은 곳으로는 유일한 지역으로 아마 손꼽힐 겁니다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보리면이네요 보리면이 61,8세입니다 남성은 58,8세이고 여성은 64,8세입니다 금산군 평균 연령은 52,7세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셨죠 금산읍이 평균 47세로 대단히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다 이것은 금산 발전의 가능성이 많이 엿보이는 그러한 평균 연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 고령화 하는데 그래도 금산군은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이 61,8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 금산은 고령화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61,8세면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이 64,8세인데요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남성들이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한참 할 그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47세로 대단히 젊고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연령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의 금산 인구 감소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곳은 행안부의 인구통계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민선 4,5,6기의 군수는 전 박동철 씨가 전 군수를 역임했죠 전 박동철 금산군수 민선 4,5,6기의 인구 감소율을 보면 인구 감소율이 그렇게 대단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있는데 2010년도는 인구가 335명이 증가됐었어요 어떤 디펜스 플레이가 방어대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민선 4,5기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민선 6기 때 2017년이 보면 1.33%, 718명이요 이때는 아마 군수 임기 말에 군수와 각별했던 인구들이 금산을 이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금산군수 박동철 민선 4,5기 때 11년 동안입니다 11년 동안의 인구 감소 숫자를 보면 3,518명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고 6.2%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민선 7기를 볼까요 민선 7기 문정호 군수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통계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년간 연 평균이 319.8명이에요 평균적으로 1년에 319.8명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 민선 7기의 감소치를 한번 볼까요 민선 7기 문정호 군수죠 예비 군수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선 7기 문정호 군수는 4월 29일 날 퇴임을 했죠 민선 7기의 감소율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매충격적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군수로 취임했으니까 2018년도는 빼놓고 2019년도에 5만 2,257명이 금산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965명이 금산을 떠났습니다 1.85%의 인구 965명이 금산을 떠났어요 2020년에는 288명이 떠났는데 이전에 보편적인 수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너무 많이 떠났으니까 여기서는 갈 사람은 다 갔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숫자 288명 0.5%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2021년의 숫자라면 보세요 2021년에 무려 1,186명이 금산을 떠났어요 2018년도에 군수 취임을 해보고 그 다음에 1년간 군정을 이끌고 2년간 군정을 이끈 다음에 3년째 군수 재임이 3년째 되는 해에 엄청난 숫자가 다 나갔어요 무려 1,186명이 금산을 이탈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사회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군정을 이끄는 사람은 당연히 디펜스 플레이를 해야죠 방어 대책을 세워서 디펜스를 했어야죠 방어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구나 축구나 운동 경기에서도 디펜스는 대단히 수비 방어는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골이라는 건 뭡니까? 목적 아니에요 목적 인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 무능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인구 정책 목적이 대단히 무능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2022년도를 보면 493명이 금산을 떠났습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에 무려 2,932명이 금산을 떠났습니다 5,21% 2,932명이 금산을 떠났습니다 민선 4,56기 11년 동안 3,518명 6.2%가 금산을 떠났는데 민선 7기 4년 동안에는 무려 2,932명이 떠났어요 민선 4,56기 대비 229% 감소율이 올라간 겁니다 감소율이 229%가 올라갔어요 100 이상이 올라간 거죠 감소율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2,932명이라는 금산에 거주하던 2,932명이 금산을 떠났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사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릉한 군정이라고 전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무릉한 군정이었다 군정을 얼마나 잘못 이끌었으면 얼마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4년 동안에 2,932명이 금산을 떠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으니까 유능하고 행정능력이 뛰어났다면 2,932명이 금산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11년 동안도 감소율이 6.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단 4년 만에 2,932명 5.61%를 이루냐고요 229% 지난 4,56기 11년 대비 220%가 감소를 했어요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인구정책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4,56기 11년 동안에 3,518명이 감소를 했고 평균율 6.2% 11년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평균 319.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에 들어서 4년 동안 행안부 인구 통계 자료는 2008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은 통계를 제가 입소를 못해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에 4,56기 통계이고요 여기는 11년간 연평균 319.8명이에요 민선 7기는 4년입니다 4년간 2,932명이 감소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민선 7기 4년 동안 2,932명이 감소를 했어요 평균율 5.61% 4년간 연평균 매년 733명이 떠났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이 많은 숫자가 금산을 떠났겠습니까 인구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만 합니까 수요가 있어야 물건도 팔고 음식도 팔고 서로 팔고 자면서 상그랫 속에서 먹고 살고 각자의 행복한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죠 사람이 없는데 장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인구가 많아 인구가 있어야 출랑다리도 놀러 가든가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있어야 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민선 4,5,6기 11년 동안에 연평균 319.8명이 인구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민선 7기 들어서 4년 만에 2,932명이 32명 4년 연평균 매년 733명 이만한 숫자가 금산을 떠나냐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계속 늦게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있어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인구가 있어야 공급을 하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죠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공번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산 공번 해봤자 600명인데요 600명이 다 떠나죠 말이 안 되죠 이미 금산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미 박동철 군수 인기 말년 2017년 18년에 이미 보면은 2017년도 718명 2018년도 672명이잖아요 공무원 중에 주소를 이전할 사람들은 이미 이때 다 이전했어요 그리고 민선 7기 때 금산을 떠난 분들은 거의 다 일반 군민이에요 주민들이라고요 정말 제대로 모든 능력을 제대로 갖춘 행정능력 또한 제대로 갖춘 인물이 금산을 이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능한 태수를 뽑아서 금산을 이루어야지 먹고 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인구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인구가 감소되면은요 더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교부세는 적게는 1인당 100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전체가 아니라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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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상 수백만원까지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방교부세는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이 감소되고 금산은 경제침체의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방교부세란 말이죠 지방교부세는 보통세, 특별세, 소방안전관리세 이런 4가지의 지방교부세가 있어요 만약에 5만 인구가 문화 붕괴가 되면은 지방교부세 차액이 엄청 크게 납니다 물론 이제 지방교부세가 확 완전히 감소가 되고 행정력, 재정력 다 감소가 돼서 결국은 금산은 경제침체의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인구 감소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도표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으니까 야 이거 심각하다라고 아마 느껴질 겁니다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금산은 발전은커녕 뒷걸음질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만 290명, 290명이 사라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지금 상반기 2022년 3월 통계가 5만 290명인데요 선거 끝나면 누가 되느냐에 의해서 5만은 그냥 순식간에 찰나에 부러집니다 찰나에 타양에 있는 금산이 고향이면서 타양에 있는 분들이 이 고향을 참 얼마나 걱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 아프네요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내 고향이 소멸된다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교 동문들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계속 지속가능한 학교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수십 년 후에 내 고향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살던 고향이 사라지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눈 뜨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금산이 발전할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인구통계표 감소 추이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319.8명이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4년 동안 연평균 733명씩 2,932명이 금산을 떠났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무능한 인구정책을 펼쳤으면 이런 상황이 도래했겠습니까 여러분 글쎄 이 민선 7기를 선택하셨던 분들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민선 7기 군정을 이끈 분도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여기는 11년 동안 3,518명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단 4년 만에 2,932명이 금산을 떠났어요 지난 11년 대비 감소율이 229%를 올렸어요 발전 전략 금산의 재정을 229% 올린 게 아니라 인구 감소를 229% 올렸어요 전국에서 아마 인구 감소율 1등이었을 거예요 기막힌 일입니다 기막힌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수십 년 후에 고향이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한숨이 안 나옵니까 마음이 어떻게 안 아파요 저는 슬픕니다 슬퍼요 저는 말 떨어뜨면서 분명하게 생각을 바꾸고 치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박범인 후보가 금산 군수에 출마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인구 정책을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유일하게 인구 정책 공약을 했어요 모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매력있는 금산으로 바꿔서 단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더라고요 단 한 명이라도 금산 인구를 늘리겠다는 이 진솔한 공약 진실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뢰가 가네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느낌이 팍팍 오네요 인구 정책, 매력있는 금산 단 한 명이라도 늘리겠다 뭐 천명, 만명, 수천명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늘리겠다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공약이 필요하죠 지켜야죠 지켜야죠 선거법 때문에 우리 저 박범인을 다 찍읍시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분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일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분 같습니다 강한 면도 있고 강한 추진력, 강한 기획력 강한 힘이 있어야지 뭔가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금산을 지키는 데도 강한 정신이 필요하죠 강한 정신, 강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를 봐도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금산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다 가져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이 필요하죠 금산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금산 경제 완전 바닥 아닙니까 인삼값 완전 폭락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4년 동안 4년 만에 2932명 떠나게 만들고 연평균 733명씩 다 떠났고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인구정책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만 이분을 추천하고 싶네요 추천한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저는 선택을 하고 하지 않는 거고 수신 전후에 금산이 소멸된다 고향이 소멸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엄청 아팠습니다 가슴이 엄청 아팠고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로 재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모교가 표교가 되고 사라진 것도 실천 쓰니까 마음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 금산 미래 금산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재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뭐랄 준비할까요? 유튜브에서 ży길 바라겠습니다